겸재정선미술관 1층 제2기획전시실에서 김지연 작가의 개인전, 보통의 의자들이 오는 9월 6일까지 개최됩니다. 겸재정선미술관에서 지난 5일부터 시작된 이번 김지연 작가의 전시에서는 거리 두기로 인해 탑처럼 쌓여있는 플라스틱 의자를 담아낸 드로잉과 작품을 선보입니다. 제 역할과 의미를 상실한 의자를 통해 사라져가는 일상에서 비롯되는 불안감, 외로움뿐만 아니라 보통의 나날로 돌아가기를 염원하는 마음도 담아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모든 것들이 변화되어가고 있는 시점에서 많은 것을 느끼고 공감해 볼 수 있는 뜻깊은 전시가 될 것입니다. 기타 전시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겸재정선미술관으로 문의하면 됩니다. 기타 전시Ex English 기타 전시Ex traject